스승님, 이호섭 선생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호섭 월드 사랑했지만 자 여러분의 노래를 교정받고 싶으신 그런 분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이시죠? 그렇죠? 네, 이렇게 네, 6624-2370입니다. 네, 지금 전화 주시면은요. 네, 저희가 누군지는 안 여쭤보고 익명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노래를 한번 해보실까요? 정다경 가수님의 한이바람이요. 한이바람. 네,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불어온다 한이바람 남촌의 서풍이 불어온다 사랑을 담아 바다를 건너 얼씨도 좋다 풍년이야 헤라 좋구나 만선이야 우리 소원 이뤄주러 하니 바람 불어온다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일단 노래 잘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래 잘하시는데 여기다가 지금 이 노래의 신나는 느낌을 조금 더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발음 끝에다가 힘을 조금만 더 실어주면 좋으실 것 같은데 네, 혀끝 발음을 이렇게 혀끝 발음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네, 네. 불어온다 한번 해볼까요? 불어온다 한이바람 네, 이거 지금 이제 불어온다 한이바람 이거는 입 전체로 이제 발음을 하신 거고요. 네. 혀끝으로 하게 되면 불어온다 한이바람 네, 그러면 혀끝과 입술은 이 세상 관중들에게 나가는 우리 신체의 마지막 끝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전이발생이라고 해서 바로 발음이 바로바로 연결되죠. 그래서 불어온다 한이바람 네, 이와 같이 소리가 빨리빨리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불어온다 한이바람 네, 어떻습니까 지금? 네,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직접적이에요. 직접적으로 잘 들려요. 하긴 하는데 억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아까보다 나은데 저희가 들을 때는요. 아, 더 좋다고요? 네. 훨씬 좋죠. 그리고 다른 글자보다 람자 있잖아요. 람자가 조금 발음이 입모양이 둥글게 하시는 것 같아. 그 감정을 주시느라고 그런 거거든. 아, 네. 여기는 뭐냐면 이게 감정일까요? 리듬일까요? 음, 감정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자, 저희가 표현을 짜리라 짭짭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리듬 위주의 노래로 보승이 되어 있는데 불어온다 한이바람 이게 아니라 불어온다 한이바람 이게 리듬이 착착 살아나야 될 부분인데요. 아, 네. 네,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시작 불어온다 한이바람 네, 그 다음에 남촌의 서풍이 불어온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훨씬 달라졌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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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래가 굉장히 간략해지고 좀 쉬워졌죠. 네, 네, 네. 이게 이제 뭐냐면 남촌의 서풍이 불어온다 이렇게 이제 전이 발생을 하니까 훨씬 더 리듬이 카라게 됐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느 게 좋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1번 남촌의 서풍이 불어온다 이게 좋은지 아니면 남촌의 서풍이 불어온다 이게 좋은지 1번이요. 그렇죠. 여기도 강약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남촌 강조 에는 그냥 바람만 하고 지나가고 서풍 이거 강조하고 이는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에 불어 강조하고 온다는 지나가고 그냥 남촌의 서풍이 불어온다 이렇게 리듬 강약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시작 남촌의 서풍이 불어온다 자, 이렇게 하니까 노래하는 맛이 어떠세요? 네, 살랑살랑 아름답습니다. 쫄깃쫄깃하자. 살랑살랑 아름답대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노래라는 것은 같은 발음이지만 불어온다 한 이 바람 우선 듣기에 풀려있죠, 지금. 네, 네. 그래서 아까 혓꽃바람을 우리 채원 선생이 얘기했는데 혓꽃으로 하면 불어온다 한 이 바람 벌써 절도가 딱 다 있잖아요. 네. 남촌의 서풍이 불어온다 이렇게. 시작! 남촌의 서풍이 불어온다 오, 노래 잘하시네. 가벼워졌어.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을 담아 사랑을 담아 바다를 건너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사랑을 담아 여기는 풀어져도 되고요. 바다를 건너 할 때 중요한 건 노우 이렇게 뒤가 날라가야 되는 게 좋은지 바다를 건너 이거 내승몸을 유지하고 있는 게 좋을지 2번이요? 찍은 거죠 지금 아까 1번을 본인이 1번 스타일로 부르셨으니까 이번에 2번을 찍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담아 바다를 건너 끝을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바다를 건너 이건 성대를 이거는 성대에서 많이 떨어뜨린 한 20%를 떨어뜨린 소리고 바 이거를 상대에 붙여서 바 이렇게 살찌게 쫙 안을 붙여주는 게 좋아요 바다를 건너 그래야 소리가 더 탄탄하고 더 좋죠 신도 나고 리듬감도 잘 나고 우리가 함정에 잘 빠지는 것은 뭐냐면 여기를 감정을 주고 싶어서 사랑을 담아 바다를 건너 이러다가는 바다 건너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퐁당해가지고 주민등록 말소가 되는 수가 있어요 힘있게 가야 됩니다 사랑을 담아 바다를 건너 힘있게 가는 거죠 시작 사랑을 담아 바다를 건너 자 이것도 이제 방금 우리가 리듬을 내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한번 만들어보세요 강약을 만들어보세요 얼씨구 좋다 풍년이야 좋다 할 때 남들한테 감추해야 될 게 있어 얼씨구 좋다 왜 기어 들어가 이게 좋다는 또 나와야 돼 얼씨구 좋다 풍년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래야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짠 그 다음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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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이 있어요. 자 우리 이채훈 선생님 설명해볼게요. 자 이럴 때는 방향감 줘가지고 방향 감각을 방향성을 줘서 몇 개씩 묶느냐 하면은 두 개씩 묶어서 우리 왼쪽 소원 오른쪽 이루어 왼쪽 주려 하니 왼쪽 바람 오른쪽 불어 왼쪽 온 오른쪽 이렇게 우리 소원 이루어주러 이런 식으로 시작 우리 소원 이루어주러 하니 바람 불어온다. 자 왼쪽 오른쪽 왼쪽 하니까 어떻게 리듬 면은 맛이 좀 더 다르지 않아요? 네네네네. 그래 이런 거야. 노래는 이렇게 알고 부르면 이렇게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노래가 어떤 분이 쓰셨는지 노래 굉장히 잘 쓰셨네. 네. 아 정다경 씨가 불렀다 그랬죠? 네네네. 오 좋은 노래네요. 네. 자 우리 소원 이루어주러 이렇게 시작 우리 소원 이루어주러 하니 바람 불어온다. 지금 우리 악보를 보고 있는데 마성 씨 전홍민 씨가 작곡자와 김버 씨, 김버 님이 작사를 하셨네요. 네. 오 이게 마성 씨. 일단은 저는 마성 씨를 잘 아는데 아주 훌륭한 가수 겸 작곡가고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그런가요 할 때 초대 가수로 오셨어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러닝맨에서도 아주 파격적인 그런 면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또 아주 엔터테이너이면서도 아주 작곡한데 아주 그래서 그런가 보다. 곡을 잘 썼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어기어차. 어기어차. 자 본인이 아닌 줄 알면서 이런다. 자 이제 바꿔야죠. 오늘. 네. 심나게 바꿔줘야죠. 우리 오늘 배우는 대로 바꿔야죠. 시작. 어기어차. 그래. 붙여야죠. 어기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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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지금 잠오세요. 왜 엄청 엉터리로 해. 어기어차. 이거 아닌가요? 네. 어기어차. 자 그러면은 여차가 좀 희미도하다 해야 될 텐데 발음이 여차로 되니까. 여 밑에다가 치읓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어기어차.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요. 시작. 어기어차. 어.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 밑에다가 치읓에 되어 있는 차차에 초성글자 치읓을 가져와서 엿 차 이렇게 끊어지면서 차를 딱 두드리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음. 딱 한 번에 강한 게 들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뒤에 오는 초성글자를 앞글자에 받침으로 데려와서 엿 딱 끊어지게 만들고 차 여기에다가 강조를 딱 해주고 이렇게 악센트를 주는 이런 기법을 중철발음 중철발음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아 네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중철발음 중철발음 오늘 연결한 김에 오늘 많은 거 배운다. 그죠? 네 자 좋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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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성하고 좋구나 이렇게 성대의 소리를 다 붙이는 것과 다르죠? 네네네 다시 해보실까요? 좋구나 네 자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아까는 왜 그렇게 하셨냐면 본인이 이 노래를 할 때 감정을 많이 줘야 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계셔서 그래요. 네 이 노래 별로 사명감 안 가지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다 빼는 게 좋아요. 좋구나 좋구나 그냥 발성만 하는 게 좋습니다. 시작 좋구나 좋구나 쉽게 쉽게 또 생운이 그렇지 왔구나 아 이제 집안이 된다. 좋다 또 사랑 싫어 사랑 싫어 꿈을 싫어 닷을 올려라 노저라 하니바라 노저으라 이것도 감정 들어가니까 소리가 안 나오죠? 아 네네네 노저라 아 네 노저라 하니바라 하니바람 맏바람에 풍년이 왔구나 자 여기도 띵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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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리듬이 반복되면 아까 우리가 두 개씩 두 개씩 뭘 준다고 그랬죠? 네 방향성 네 방향성 왜 그러다 작곡을 해? 지금 아니 내가 알고 있기로 정홍민 작곡가님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마상 작곡가님이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긴 한데 자기 곡을 엉터리로 부르면 뒤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아시겠죠? 하니바람 어 맞아 진짜 하니바람 맏바람에 하니바람 맏바람에 풍년이 하니바람 맏바람에 하니바람 맏바람에 풍년이 왔구나 나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네 네 성대에 딱 붙여야 됩니다 하니바람 맏바람에 풍년이 왔구나 그렇죠 바람을 완전히 표준 바람은 나 나아 알을 바람을 해줘야 됩니다 나아 나아 거기 힘드네요 풍년이 왔구나 풍년이 왔구나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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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 풍 풍년이 왔구나 나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표준 바람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네 네 오늘 교정을 받아본 소감 아 제가 감정만 해서 이 성대를 넓히고 불렀는데 네 오늘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뭐냐면은 말을 하듯이 노래를 해줘야 될 그런 노래인데 노래를 감정 위주로 잘못 해석했다는 거죠 그죠? 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리듬이저의 노래니까 발음을 바로바로 혀껏 발음으로 바로바로 던져줘야 됩니다. 그래요. 목소리 참 이쁘고 노래 잘하시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교정을 하니까 금방금방 또 이렇게 교정이 되시는 이런 분들 보면 우리도 참 반갑죠. 그렇죠? 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노래를 해보실까요? 그러게요. 저 저번에 레슨 받았던 노래인데 한 번 더 받아보고 싶어서 안성훈 가수님의 엄마꽃도 불러볼게요. 아, 그래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들어볼게요. 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만 들었냐 하면은 네, 오래된 사진 속에 이렇게 하는 거고 오래된 사진 속에 이거 하고는 어느 쪽이 더죠? 두번째 거예요. 어, 이렇게 편안하면서 말하듯이 하는 게 더 낫죠. 아, 그리고 이렇게 배 힘이 뒤에서 쓱 우리 등을 토닥이면서 밀어주듯이 이런 밀어주는 힘이 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발음을 하나씩 하나씩 놓으려고 하는 의도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오래된 사진 속에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발음을 그렇게 끊는 거는 좋아요. 그렇게 하나씩 하는 거는. 그런데 그 뒤에 반드시 그렇게 할 때는 소리는 이어져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어지고 발음이 오래된 사진 속에 이렇게 정확히 해야지 오래된 사... 발음과 소리를 동시에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네. 그치? 그래서 오래된 사진 속에 소리는 이어져야. 발음은 하나씩 하나씩 분리하라. 이렇게 시작. 네. 오래된 사진 속에 오, 좋았어. 그치요. 배 힘 받쳐주니까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복부 힘을 마치 뭐 하듯이 밀어주라? 밀듯이. 어. 그 볼링 쳐보셨나요? 볼링장 가봤어요? 아니요. 아, 그래? 하는 거는 봤죠. 볼링 어떻게 하는지. 네. 그때 핀이 쓰러질 때까지 공이 또로로로 굴러가잖아요. 네. 그 굴러가는 거를 우리 지금 전화주신 우리 아가씨의 여기 명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공을 윽 하고 밀어준다. 이런 느낌. 윽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네. 윽. 윽.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그 핀이 딱 쓰러질 때까지 배를 서르륵 밀어준다는 느낌. 그래서 오래된 사진 속에 팍 하고 핀이 쓰러지는 거야. 이렇게 시작. 오래된 사진 속에 우와. 좋다. 아까보다 하실 때 비주었는데요. 뒤로 갈죠. 여쁜 당신의 얼굴 밀어주고 그렇지, 또. 청춘의 달콤했던 꿈들은 모두 자, 오케이. 잘했어요. 지금 이제 청춘의 달콤했던 꿈들은 모두까지가 이제 지금 볼링까지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정리를 하나 하고 넘어야 될 게 너무 노래 가사가 길어. 그렇죠? 네. 청춘의까지를 한 음절로 잡고 달콤했던 요거를 한 음절로 잡고 그 다음에 꿈들은 모두 네. 요거를 또 한 음절로 잡아서 그래서 한묶음, 한묶음, 한묶음을 머릿속에서 나눠서 간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춘의 달콤했던 그 다음에 꿈들은 꿈두 이렇게 청춘의 달콤했던 꿈들은 모두 하면 한꺼번에 간 거고 이제 보따리, 보따리 를 이렇게 나눠서 한다면 청춘의 달콤했던 꿈들은 모두 이렇게 이제 머리를 나눈다면 청춘의 달콤했던 꿈들 네, 이러죠. 청춘의 달콤했던 꿈들은 모두 어때요? 훨씬 깔끔해졌어요. 오, 이렇게 되는 거라. 이게 결국 뭐냐면 음절 나누기 음절 나누기 음절 나누기 음절 나눈 거 앞에는 살짝 강박 조금씩 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다이라라따 여기는 슬러슬러 하면 되겠네. 끌어올리는 정도로 해볼게요. 시작 청춘의 달콤했던 꿈들은 모두 오, 그렇지, 그렇지. 자, 다 잘했고요. 대신에 이제 꿈들은 앞에다가 호흡을 지금 했잖아요. 네. 숨을 쉬었지? 네. 거기 숨 안 쉬어도 별세 할 일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숨 쉬지 말고 그냥 청춘의 달콤했던 꿈들은 모두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가되 세 묶음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시작 청춘의 달콤했던 꿈들은 모두 이쁘다. 아우, 이뻐, 이뻐, 이뻐 네. 과거로만 거기 해볼까요? 과거로만 남아 버렸나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문제를 낼게요. 네. 방금 이 부분 중에서도 음절 나누기를 한다면 어디서 나눠서 노래 부르면 더 좋아질까요? 아, 할까요? 응, 한 번 해봐봐. 과거로만 어 과거로만 한 묶음 남아 한 묶음 과거로만 남아 버렸나 한 묶음 오, 좋아. 그럼 한 번 해볼께요. 시작 과거로만 남아 아, 잠깐 과거로만 남아 버렸나 오, 어떠세요? 좋아요. 오, 이렇게 하니까 과거로만 남아 버렸나 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이쁘게 들리죠? 네. 그리고 노래하기 쉽지 않아요? 쉬워요. 그죠. 좀 그 뒤에 아들, 딸을 키우시느라 버려야만 했던 것들 오, 지금은 이제 우리 아가씨가 노래하는 거 보니까 오, 매력이 있네. 버려야만 해 이런 순간 정광석각처럼 이렇게 꺾는 게 이게 이 나이는 잘 안 되는데 그렇죠. 이걸 잘하네. 또, 그 다음에 후회한 점 아, 후회한 점 없으시다는 오, 임팩트도 있다. 또 나밖에 모를 사람 자, 여기도 잘했는데 여기도 음절이 또 길잖아요. 길면은 음절을 나눠야 돼요. 시작 아, 나밖에 모를 사람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떻게 나누려고요? 나밖에 한 묶음 또 모를 한 묶음 사람 한 묶음 아, 그거보다만 나밖에 뭐 까지 한꺼번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모까지 붙여야 될걸요? 나밖에 모를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럼 떨어지니까 모자까지 붙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밖에 모를 그 다음에 시작 나밖에 모를 사람 네, 자, 이제 람자를 모를 사람 이 암 이 발성이 좋을까? 아니면은 나밖에 모를 사람 은은하게 이렇게 비승을 섞어주는 게 좋을까요? 두 번째예요. 그래, 앞과는 조금 사납죠? 시작 자, 이거 어떠세요? 좋아요 그래 잘 속네요 좋다 또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자, 여기요 꽃이 핀다는 상황이 이제 꽃이 피었네 이런 것이 꽃이 피는 상황하고 맞을까? 음색이 아니면은 꽃 이렇게 열어서 꽃이 피었네 이건 이런 게 상황에 맞을까? 두 번째 곡 한 번 더 밝게 밝고 화려해야 되죠 그리고 원래 창법 때문에 넷 자가 지금 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넷 자 조금만 부드럽게 할게요 자, 시작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그렇죠 여기 이제 호흡하지 말고 꽃이 피었네 한 번에 갈게요 시작 처음부터 처음 꽃이 피었네부터 해도 됐죠? 네 뭐 굳이 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뭐 시작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그런데 그게 피었네 아닌데요 이렇게 너무 단절하면 꽃이 피다가 시들어버릴 것 같은데 이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너무 끊으면 안 돼 그거 습관인 것 같은데 꽃이 피었네 연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아니, 피를 숨을 쉬면 안 돼 아니, 숨을 쉬지 말고 거기서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한 다음에 숨을 쉬고 숨을 쉬고 나면 이만큼 길게 할 수 있거든 방금 내가 길게 한 거는 이만큼 길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시작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절이 끊어져야 멋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멋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엄마 젊었을 적에 지금도 예쁘게 많이 다듬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엄마 생각나면 어떤 생각 들어요? 엄마 생각, 엄마 부르면 엄마 부르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요? 아직 저희가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보고 싶고 잘해주고 이런 엄마일걸요? 지금 너무 좋은 엄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별 생각은 없을 테고 그래서 엄마 생각하면 항상 좀 눈물이 날 것 같고 보고 싶고 이런 게 조금 더 살다 보면 생기거든요 만약에 갑자기 엄마가 어디 할머니 집에 가시고 안 계셨다 혼자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 들 것 같아? 좋아요 이거 웬일입니까 세상에 내가 지금 저 대답만큼은 안 하길 바라면서 서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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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아이오 세상에 엄마가 방송 보고 계시는 거 아니죠? 안 봐요 아무튼 전화 연결하신 우리 아가씨의 어머님께 우리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쓸데없는 질문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성훈 씨도 그렇고 이 나이대가 불렀을 때는 네 우리 엄마 젊었 다음에 슬 막 강하게 나오는 것보다 젊었을 적에 이런 식으로 조금 애틋하게 부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슴으로 이렇게 안아서 달래는 느낌 우리 엄마 시작 우리 엄마 젊었을 적에 오!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멋있게 불렀는데요 네, 지금 어떤 생각으로 지금 저게 이렇게 했어요? 조금 전에 딱히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래?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 그래? 잠깐만, 귀 좀 빌려주세요 저 아저씨가 저 이렇게 방금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그렇게 불렀어요 하면 우리 엄마 생각 너무 많이 해서 그렇게 그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알았죠? 네 알았어, 그럼 다시 물을게 방금 저기 이 감정은 어떻게 생각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아 뭐라고 했어요? 뭐라 까먹었는데 정말 이거 참물 손발이 맞아야 장사를 하지 나 참나 한편으로는 너무 순수하고 솔직해가지고 아주 때 묻지 않은 그런 순수함이 느껴져서 좋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아가씨를 두고 그래요, 그 때를 묻히지 마세요 짜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벌써 그런 걸 알면 안 돼 맞아, 조금 전에 내가 했던 말은 취소할게요 하여튼 저게 너무 좋았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따라 꽃이 핍니다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오, 좋아요 대조효 거 막 주고 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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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집을 거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잘했어 지금 우리 감탄하고 있어요 그 뒤로 부름치면 돼요 엄마, 엄마 엄마, 우리 나 때문에 변한 것 같아 여기도 그렇게 하는 것 보다만 나 때문에 변한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엄마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요? 네 가볼게요 나 때문에 변한 것 같아 그렇죠 헤이 그래도 오, 방극 넣목 좋다 뒤집 넣목도 좋았고 온 세상 제일 예쁘다 뻗자에다가 하나 임팩트를 한번 넣어볼 수 있을까 아까 임팩트 좀 삽입했거든 제일 예 제일 예쁘다 오, 방극 넣목이다 제일 예쁘다 오, 이렇게, 이렇게 시작 제일 예쁘다 오, 좋아요 좋은데 안 되는 게 없네 오, 네 자, 그 다음에 엄마, 엄마 우리 엄마 꽃 자, 그러면 여기 돌발 퀴즈 자, 여기 음절을 음절을 나누면은 어디어디를 나누는 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 엄마, 엄마 하는 거 하고 우리 엄마 꽃 하나로 아, 그러니까 엄마, 엄마 이거 하고 우리 엄마 꽃 또 하나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엄마, 엄마 우리 엄마 꽃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좀 멈칫 멈칫 발성을 좀 이렇게 바꾸고 또 타이밍도 조금 타임 네 그거를 조금씩 좀 조절하는 게 좋을까 음 좀 두 번째처럼 그거 하나하나 바꾸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 엄마 우리 엄마 꽃 하면은 엄마 엄마 우울이 점점점 소리가 적어지죠 왜 소리가 적어지냐면은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엄마 밥 줘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요 이렇게 그냥 부르는 소리 또 엄마를 부르다 보니까 우리 엄마 너무너무 고생 많은데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식이 엄마를 네 조금 안타깝고 그리고 이렇게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해서 더 목이 자꾸 목이 매여서 목이 눈물이 막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엄마 엄마 우리 엄마 꽃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네 오케이 네 마음에 드는 건지 안 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안 들어 안 들어 네 들어요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드는 거야 자 시작 엄마 엄마 우리 엄마 꽃 그렇죠 그럼 앞에 엄마는 좀 더 강해도 돼요 아 네 엄마 엄마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절제가 되면 돼요 엄마 엄마 우리 엄마 꽃 오 좋아요 이제 꽃은 엄마 꽃 소리가 더 나왔다 되고요 배임 더 밀어도 돼요 거기에 엄마 엄마 우리 엄마 꽃 네 이거보다 꽃보다는 조금 더 크게 해도 돼 엄마 꽃 마무리니까 엄마 꽃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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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와 그런데 우리 설명하는 걸 너무 잘 알아듣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거의 감정들을 상상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틋하고 슬픈 것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받아보니까 우리 아가씨는 지금 어떤 느낌으로 이게 뭐가 지금 내가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엄마 엄마가도 말했었는데 네 노래가 너무 딱딱하다고 맞아요 좀 까칠까칠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잡아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고음이 올라가게 되면 너무 막 쏘지 말고 이렇게 입천장과 코 쪽으로 가는 쪽을 많이 열어서 네 꽃이 피었네 이게 아니라 꽃이 피었네 이렇게 우아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해주면은 이 목소리에 우리 아가씨 목소리 너무 그게 잘 맞거든요 창법이 네 네 네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세요 네 자 방금 육태구님께서 노래 꿈나무 응원한다고 네 또 말 한번 해주셨습니다 방금 연결되신 지금 이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 우리 이제 아가씨 육태권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자 앞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꿈나무가 되어주세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예뻐 그죠 나중에 제 딸랑구도 저렇게 될 거 봐 지금 떼쓰고 울고불고 하는 걸 미리 찍어놔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아 그래요 여태까지는 예쁜 모습만 찍어놨거든요 아 그래서 네 자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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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오늘도 이제 우리 트롯 신동들이 좀 많이 연결이 됩니다 어떤 노래 오늘 준비하셨지요? 저 그 안성호님의 엄마 꽃 준비했는데 어 방금 이 노래 응 어 그래 어디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이제 우리 조금 전에 했으니까 비교를 또 해가면서도 하는 재미가 있겠네요 네 네 또 이 친구는 어떤 스타일로 부르실까 그러니까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시작 호래된 사진 속에 어이없인 당신의 얼굴 네 여기가 일단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친구가 반대 스타일 같은데 어떤 말씀인지 혹시 아시나요? 방금 그 아 쪼깅니?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친구는 조금 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하는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반대로 방금 지금 연결되신 우리 친구는요 네 지금 뒤에 이렇게 호흡이 이렇게 많이 나오다가 끝음처리 할 때쯤 되면은 호흡이 살짝 뒤로 후퇴한단 말이에요 응 그걸 오히려 이제 선명하게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응 자 그리고 이제 어 오래된 사진 속에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이제 대체로 자기 목소리를 빼고서 노래를 하잖아요 네 이건 아마 감정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했겠죠? 아 네 자 그런데 요거를 오래된 사진 속에 성대의 소리를 붙이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성대에서 조금 소리가 멀어지게 해가지고 오래된 사 그러니까 느낌이 이 소리가 입 앞으로 나온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네 아무리 부드럽게 하더라도 자 부드럽게 할 때 오래된 요것과 오래된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음정의 높낮이가 음정 포인트가 확 떨어지죠 오래된 떨어지고 오 오 에서 이 맑은 목소리에서 소리만 이렇게 해서 약간 두성조로 떨어뜨리면 오 부드럽지만은 그 뒤에 맑은 소리가 오 맑은 소리가 70%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매력있는 목소리를 안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오래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맑은 소리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매력이 다 없어져 버려요 네 그래서 부드럼을 주더라도 늘 성대에서 소리를 한 30%를 떨어뜨려서 내는 두성 이 두성을 써야지 그냥 마음속에 있는 오래된 이렇게 두성을 쓰면 안 된다는 거 자 오 에서 떨어뜨려 오래된 가볼게요 오래된 불러봅시다 오래된 사진 속에 그렇죠 여기다가 지금 여기 이제 20%를 떨어뜨린 거거든요 조금 더 떨어뜨릴게요 자 오래된 사 시작 오래된 사진 속에 와 아니 이렇게 되시는 분이 처음에는 그러면은 감정을 엄청 때려박았나 보다 감정 그때는 이제 가슴으로 감정을 줘서 그런 거고 지금은 뭐냐면 발성으로 두성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확한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네 계속 해보죠 어이없은 그 다음에 저기 뭐 잘못 누르셨나 봐요 영상 전화 네 우리 모르고 잘못 누르셨나 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가 안 받으면 우리 안 받아도니까 괜찮아요 오래된 오래된 사진 속에 그 다음에 어이없은 당신의 얼굴 지금 이렇게 어이없은 당신의 얼굴 그 다음에 굴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되는데 굴 끝이 날아가버리면 안 좋죠 굴 훌로 됐어 굴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이제 볼링 하듯이 이렇게 배를 밀어주자 이 미는 힘을 노래에 붙여주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여기 명치 있는 부분을 네 쭉 밖으로 밀면서 오래된 아 뭐야 뭐죠 당신의 얼굴 네 시작 어이없은 당신의 얼굴 목소리 목소리 참 이쁘네 잘했습니다 자 또 네 청춘에 달콤했던 꿈들은 모두 음 자 여기 이제 들어봤는데 네 여기는 이제 네 당신의 얼굴보다 음정이 낮을까요 높을까요 높아요 높으면은 이제 소리가 맑아져야 되죠 네 네 자 맑은 소리를 한번 해볼게 시작 청춘에 달콤했던 꿈들은 모두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제 여기다가 음절을 나눕니다 청춘에 달콤했던 꿈들은 모두 이렇게 해서 한묶음 묶음을 세묶음으로 나누면서 볼링하듯이 이 명치를 밀면서 갑니다 청춘에 시작 청춘에 달콤했던 꿈들은 모두 오 이쁘다 매력적이라고 목소리 채팅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어때요 지금 이 목소리 좋아요 본인도 좋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세 묶음을 나눴고 또 그 다음에 과거로만 남아 버렸나 이제 자기 목소리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는 자기 목소리를 빼고 이렇게 감정을 줬는데 이제는 감정을 주면서도 자기 목소리를 넣어서 감정을 줘 앞으로 반드시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넣어서 감정을 주는 게 더 훨씬 이뻐요 네 네 그 다음에 아들딸은 짜자잔 아들딸을 아들딸을 키우시느라 버려야만 했던 것들 후회한 점 없으시다는 나밖에 모를 사랑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우리 엄마 젊었을 적에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나 땜에 변한 것 같아 아픈 눈물이 나요 아픈 눈물이 나요 아픈 눈물이 나요 온 세상 제일 예쁘다 엄마 엄마 우리 엄마 꽃 표현 잘하시네요 오 감사합니다 지금 고음부를 노래하는 것은요 네 지금 이 발성 요대로 영원히 영원히 변하게 변치 말고 요대로 발생하세요 네 지금 이 고음부 노래하는 것은 지금 이 나이에도 제가 10대 가수 수준이라고 내가 평가를 해드릴게요 네 그만큼 훌륭한 노래입니다 10대 가수가 뭔지 몰라서 그냥 네 이러잖아요 아니 10대 가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열 손가락을 안에 든다 네 안에 들 정도로 훌륭한 가수다 이런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큼 훌륭한 가 고음은 항상 요렇게 예쁘고 포근하게 이렇게 목을 누르지 말고 방금처럼 말하듯이 그렇게 하세요 네 앞으로 훌륭한 가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주 또 연결하세요 네 네 아 훌륭하네요 착해요 착해 아 그리고 발성 우리가 지금 반성 좀 해야 돼요 이거 정말 네 네 얼마나 때 하나 없잖아요 군더더기 하나 없고 네 이렇게 이쁜 발성을 하는 이런 이제 우리 어린 신동들이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여기에 비해서 네 조금 저마다의 자기 나름대로 좀 이렇게 습관들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네 네 순수해야 돼요 이렇게 네 네 자 아이고 트럭공주께서 네 또 2만원 또 후원을 해 주셨네요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받아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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